떡받아 쳐먹고 아무데나 바진 내리고 증거 조작했네 어쩌네 온갖 사건 빌이 빵빵 터지니까 니네 네 선배들이 멍땅 다 그게 쫄러 보이냐? 대한민국에 검사가 총 1908명이에요. 그 검사도 모두 다 쓰레기면 나락불이 어떻게 되겠어요? 나라가 뭐 제대로 굴러가게나 하겠나? 그래 위만 바라보는 검사들 거 뻘짓하지요. 욕먹어도 싸요 그럼. 밖에서는 그렇다 치고라도. 너 검찰청 들락거리면서 너 뭐 봤어? 네 선배들 그 야간 수상도 못 봤고 매일 한밤중에 퇴근인 거 그거 안 보여? 행여 사건 걸쳐서 욕 처먹을까봐 걱정하느라고 간수치 쭉쭉 올라가고 머리털 숭숭 빠지고 그거 안 보이냐 그거? 그러다 한 번 삐끗하면 바로 모가지 날라가는 게 이 바닥인데 넌 네 수석 구동치가 지 아는 사람 덮어주느라 지 자리 걸고 생쇼하는 새끼로 보이냐? 이걸 확실히 네 킥으로 대이씨. 내 이쯤에서 너한테 그 피가 되고 그 살이 드는 내 명언 하나 내가 날린다 내가. 뭐예요? 받아 적을 준비하지 않고. 네? 적으라고. 이것 좀 준비됐습니다. 너나. 너나. 잘 하세요. 네? 네? 저거 이씨. 에에에. 잘. 하. 세. 요. 보여줘봐. 딴 말 쓴 거 아니지? 아닙니다. 보여줘. 예. 자리요. 뒤로 들어가. 앞으로 가. 고통치 오라 그래. 고통치 오라 그래. 들어와요. 그 정창기 그 아는 사람이네. 아 예. 그래서 그 많이 친해요. 저보단 강수가 많이 친합니다. 어릴 때부터 많이 따랐답니다. 어릴 때부터. 네. 10년 넘게 옆집 살았답니다. 그래서.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. 검토하면 그거 다 나오는 거 봐야지. 덮었습니다. 덮었어요. 니가. 네. 야. 응? 그 천하의 구동치도 그거. 직접 아는 사람한테는 못 도가하구나. 응? 거기까지였어. 일단은 같이 덮어주시죠. 네. 먹을 게 있으면 일단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먹을 게 있어. 몸소하고. 그래서 carro고기 Aaa 지금 보기 MARISHA